지금 들어보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송문팀 이준호입니다 오영호입니다 짠 짠 짠 준비 됐죠? 짠 짠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호 씨랑 저랑 둘만 있을 때는 고래 얘기를 해도 된다고요 네 그럼요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왕 고래의 대변은 붉은색입니다 네 깜짝이야 인수형 고래는 이주성 동물입니다 고래 얘기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? 네 안녕히 가십시오 저 아니면 누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저라도 들어주면 좋잖아요 이 웨딩드레스 입어보고 싶습니다 이 웨딩드레스 입어보고 싶습니다 이 웨딩드레스 입어보고 싶습니다 형사옥이 다이어리 같습니다 ты 제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등부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등부터 바닥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피해자의 갈비뼈는 총 22군데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준호 씨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하려고 했다면 가능합니다 오변화상 없이 재판했으면 합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제대로 된 사직 사유를 못 들어서 아직 퇴직 처리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영호 변호사는 여전히 한바다에 소속된 우영호 변호사님 그동안 너무 아쉬웠어요 같이 점심 못 먹어서 네 변호사님 책상에다가 뭐 갖다 놨는데 그거 이준호 씨가 중간 줄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말하기도 하지 안녕히 계십시오 차로 30분 가면 낙조마을 낙조가 유명합니다 강화도 데이트 낙조마을 낙조보러 가실래요? 왜 변호사를 그만두려고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? 제가 변호사 우영호로서 일하고 있을 때도 사람들 눈에 저는 그냥 자폐인 우영호인 것 같습니다 같은 편 하면 저요 내가 끼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나는 변호사님이랑 같은 편 하고 싶어요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가 내 편을 들어줘면 좋겠어요 변호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대답을 해볼게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준호는 우영호를 좋아한다 사실입니까? 그건 황도영 부장님이 대답하기엔 연습 문제였습니다 저 둘 잘 어울리죠 아주 그냥 선남선녀네 우리 준호가 최수현 변호사 좋아하는 거 같지 않아요? 어느 준호씨 좋아?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건 쉽지 않아 너는 선녀지만 나는 자폐인이잖아 결혼사님 결혼사님 괜찮으세요? 아 네 옷이 찢어졌는데요 아 앉았을 때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심박수를 재보는 거야 국항 국항 최대 심각수야 그러면 진짜 좋아하는 거야 왜 그러세요? 아닙니다 제가 이준호씨를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? 예? 제가 이준호씨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럼 절 만지지 않으면 심장이 빨리 뛰지 않는 건가요? 저랑 같이 있어도 섭섭한데요? 갑자기 뛰쳐나가셨잖아요 그날 제 분당신박수가 엄청났습니다 이준호씨를 전혀 만지지 않았는데도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설마? 완전 잘해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마 이준호도 헷갈리게 털보는 어떻게 잘해줘요? 누구랑 사귀고 싶으면 의자도 빼주고 차 문도 열어주고 같이 걸을 때는 그 잘 안 다니는 길 안쪽으로 걷게 하고 짐도 들어주고 오늘도 고독한 상상이 구름을 타고 온다 조조한 햇살이 오는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오늘 방구풍씨 얘기 많이 하시네요 고래 얘기는 한마디도 없으시고 변호사님답지 않게 방구풍씨는 나보다 더 이상한 사람 같아서 같아서요? 같이 있으면 좋아요 난 변호사님이 누구 얘기하면서 이렇게 웃는 거 난 또 처음 보내고 터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여기 앉으십시오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제 단무지를 터 드릴까요? 그냥 당무새 괜찮아요 이 작은 불빛이 너와 눈 마주치길 바래 저한테 왜 그러세요? 네? 저한테 잘해주시잖아요 저는 그냥 좋아해서요 좋아해서 잘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할 말 있어요 너무 좋아해서 제 속이 꼭 병든 것 같아요 잘 안다 나만의 상상 속엔 역선이야? 느린 내 걸음도 멈추지 않아 이제까지 시작한다 이 작은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바래 마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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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이 작은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바래 너의 사랑 저와 하는 사랑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하실 겁니까? 네 아멘